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체의 아홍쿠수경입니다. 이번 시즌에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 시즌2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거 BK목 말고 시즌2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모의고사가 시즌1, 2번, 3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1 1회부터 8회까지 이게 8회분이었죠. 요거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고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안 푼 친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즌2를 할 때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나는 건데 그 이유는 9월 아무래도 9월 평가원 반영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9평이 9월 평가원이 잘 반영돼 있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시즌2는 처음에 선생님이 연간 콜에서 설명했지만 요거는 이제 10회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즌3가 12회분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시즌2는 이제 개강을 할 거고 시즌3는 언제 개강하냐면 10월 중순 15일 정도에 개강 예정입니다. 좀 늦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수능이 언제야 11월 중순이니까 요 이후로 한 달 남았어. 사실은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막 몰고서에 조바심 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시즌2에 대한 안내를 하면 일단 우리 말하는 양적 계산과 중화반응 올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이도?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시간 엄청 쓰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니? 그건 아닌 거 알잖아. 그렇지?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이쪽은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쉽게 조정을 조금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다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난이도를 조금은 내렸는데 아무래도 뭐 그날 내린다 하더라도 엄청 눈으로 풀 수 있을 만큼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최상은 아니라 그냥 상 정도로 냈다는 거고 대신에 올해 수능의 포인트는 어딘지 다 알잖아. 그렇지? 뭐겠습니까? 화학 1이기 때문에 계산문항 중심이야. 흔히 말하는 준킬러 파트라고 부를 거고요. 이게 뭐 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농도 문제. 요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pH, POH 문제도 몰농도 계산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화 적정. 매번 똑같은 패털을 출제해야 되지만 아직도 밀도가 등장을 하면 어려워하는 친구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신, 최근에. 예전에는 기출을 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교과서 바뀌고 나서.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친구들이 조금은 불편하는. 조금만 공부하면 이건 사실은 준킬러에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금속에 사나와는 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겠지. 뭘까요? 아무래도 화학반응 양적 계산은 아니고 그냥 단순 기체양론 그 다음에 동의원소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불가적으로 해보면 한 3년 전, 한 2년 전만 해도 동의원소가 조금 더 친구들은 정량이 낮았는데 요즘엔 동의원소 분위기가 뭐 그렇게 과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문항에서 계산을 좀 많이 하게끔 내요.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썼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전체로 쉬워요? 그러진 않지 당연히. 그래서 물론 30분 내에 풀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근데 시점 몰고사잖아. 이건 수능이 아니란 말이야. 공부하는 거니까 자기 나를 맞게. 알겠어요? 아직은. 뭐 시간 제고 30분 딱 끝났으니까 나는 16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 채점 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자기에 맞게 30분에 풀어도 되고 아니면 좀 늦으면 40분 정도에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연습은 조금 더 빡세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수능장에 딱 갔을 때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어 이거 이러다가 뭐 전부 다 받는, 내가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이 생길 정도로 그래야 시험을 잘 버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30분, 40분 안에 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이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단 어떤 모의고사든 선생님이 모의고사 두 가지가 있잖아. 실전 모의고사 실모가 있고요. 다음에 아 나는 18분까지 즉 19, 20이 아니라 18분까지 푸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빅힐러 모의고사 했잖아요. 그쵸? 빅힐모라고 하는 건데 자 요 이거를 풀든 이거를 풀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능이 얼마큼 남았죠? 아직 한 두 달 가까이 남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는 이런 모의고사들을 한 번 풀고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 번 풀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푸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1회에서 풀어서 1회에서 45점 2회 42점 3회 45점 4회 41점 점수 나열하면 뭐 하겠어요? 그쵸? 그냥 점수만 보고 아 요거 좀 어려웠네 이번 회차는 이번 회차 좀 쉬웠네 물론 그것도 연 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아직 갈 길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내가 45로 예를 들었다는 건 좀 하는 친구들인데 그게 아니라 1회부터 38점 뭐 35점 38점 어떤 건 32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친구들은 아직 보완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복습을 어떻게 한다? 누적적으로 누적적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1회부터 물론 시즌 5부터 가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겠으나 시즌 2만 본다면 9회 10회 12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쵸? 9회를 풀었으면 당연히 틀린 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겠죠. 야 이거는 내가 계산을 실수했구나. 아니면 야 이거는 뭐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복귀해서 선생님 해설 듣고 하면 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뭐 할까? 그 다음 10회 풀어야죠. 그럼 10회를 풀면 또 10회 복습할 내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또 복습하고 또 넘어가. 넘어가면 요쯤 왔잖아? 그러면 다시 복귀해서 9회 걸 쳐다봐 봐요. 내가 이거를 다시 풀면 또 풀 수 있나? 막상 그 당시 복습할 때는 그럴싸 했어요. 풀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그런데 불과 몇 회가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복습은 누적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10회를 풀고 10회에 대한 걸 정리 틀린 거를 확인했을 때 다시 한 번 9회를 틀린 걸 보는 거야. 그럼 이따 한 번 더 보잖아. 그 다음에 11회 틀린 거 정리할 때 다시 9회 10회 그럼 다시 9회 보잖아. 아 이거 뭔지 알아. 한 방에 풀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습을 누적적으로 해줘야 이게 자기 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한테 관대하지 마시고 야 이거 실수 이거 실수 이러면 나중에 공부할 게 없어요. 그쵸? 조금 더 겸손하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항상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몰고사 문제를 막 10회부를 풀이든 20회를 풀이든 몰고사를 50개 풀면 실력이 쫙 올라가나요? 그러지는 않더라. 알겠나요? 몰고사를 많이 푸는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알기 위해서예요. 그럼 풀면 나오거든. 약점이 나온단 말이야. 야 내가 은근 야 은근 PHPUH 자꾸 틀리는데 아니면 내가 자꾸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데 또는 나는 아 아 금속의 산하완원 너무 막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약점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속의 산하완원이 내가 약점인 거 아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야 그럼 13회께로 한번 풀어볼까? 금속의 산하완원? 그럼 또 틀렸어요. 그럼 또 14회를 풀어볼까? 걔 풀면 금속의 산하완원에 강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어 내가 금속의 산하완원에 푸는 정당한 풀이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금속의 산하완원에 대한 개념은 아는지 이런 걸 판단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발 여러분만의 풀이가 아니라 선생님의 풀이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금속의 산하완원에 약하다. 그럼 금속의 산하완원만 한 10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금속의 산하완원만 10문제 있는 게 있나요? 책이? 시중에 그런 책을 파나?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뭘 갖고 있어요? 선생님 것뿐만 아니라 많은 모의고사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즌1에 있는 산하완원 문제를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개수 맞추는 문항이든 아니면 금속의 산하완원이든 아니면 내가 기체양론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기체양론도 다시 풀어가면서 등장하는 물리랑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늘 외치는 얘기잖아요. 자신감이 없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어디서? 수험장에서. 이거를 집에서 푸는 거랑 여러분이 다 같이 시험 봐서 자 풀어! 딱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느낌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능 현장에서의 그거를 극복해 되려면 자신감을 키워야 돼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10문제 풀었는데 10개 맞췄어. 그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3문제 풀었는데 2개 맞고 하나 틀렸어. 또는 5개 풀었는데 2개 틀렸어.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갔어. 이해가 됐네? 이해가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항상 이만큼의 결실을 가지려면 이만큼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물론 여러분이 화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과목 할 거라도 많은 거 알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이게 상반기에는 개념 중심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도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달, 두 달 남을 때는 오히려 더 계획이 중요해져요. 그래야 과목에서 밀리는 과목이 없어지거든요. 아시겠죠? 항상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끝까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구획 해설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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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